황혜수의 주력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오늘 목요일 어떤 종목 주력 종목이 될까요? 묶어주시죠. 오늘은 현대위학 LG유플러스 JCKM과 에코프로HN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는 화학주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통신주와 또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특히 더 주력할 종목은 뭘까요? 우선적으로 LG유플러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신업체 3사 중의 상상위에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분실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회성인 어떤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매년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주주 배당 정책이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외인 투자 비율이 가장 적은 통신업체였는데 이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처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급적으로 많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인해서 공정업체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부터는 수급적인 이벤트도 완화가 되면서 실적으로의 어떤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HN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ESG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상장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ESG의 가장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꾸준한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인 현대중목업과 현재 반도체와 완성차 업체까지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따른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마진율이 3년 안에는 30%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처가 다각화되면서 이익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